그 플렉스가 뭡니까? 근데? 플렉스는 그냥 뭐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다. 이런 걸 내가 막 과시한다. 이런 게 플렉스라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럼 나는 평생 플렉스 못 하겠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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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도 플렉스 할 수 있어요. 아저씨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? 물 먹을 때요? 이렇게 먹죠. 그게 플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왜 여기서 그럴까? 하랏! 야, 플렉스. 이거 지금 삼다수가 목을 때리는 거 봤어요? 아 저 저래. 과연? 다 나와. 물이 반 틈 이상이 흘리는데요. 지금 내 시트 다 젖었어요, 아저씨. 아저씨 추워요. 히터 좀 틀어주세요. 너무 많이 플렉스 하셔서 그래요. 잔돈 거슬러 줄 때 어떻게 거슬러 줘요? 잔돈이요? 처음까지 거슬러 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거슬러 주죠. 이게 플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, 아저씨. 아 그래요? 아저씨가 손님 한 번 해보세요. 어 예, 저 잔돈 주세요. 예, 잔돈 주세요. 플렉스. 으악! 으악! 어 플렉스 이겼어. 야 됐어. 야 됐어. 이게 플렉스라는 거예요, 이게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야, 잠깐만. 저쪽에서 내려주세요. 예예, 7500원이요. 예예. 얼마요? 7500원. 이거 주우면 될 거 같은데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아닙니다. 아 조크였어요. 아 조크였어요. 이거 플렉스 아니라네, 조크였어요. 아 아저씨는 이미 플렉스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이 차 너무 플렉스 넘쳐요. 아 그래요? 예, 멋있잖아요. 봐봐요, 아저씨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아저씨 혼자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. 아 이게 플렉스예요? 네, 너무 플렉스예요.